훈련도 미루고 수해 복구 지원에 나섰던 국군 장병들. 하지만 군내 코로나19 확진자 증가로 대민지원이 중단되고 휴가와 외박도 통제되고 있습니다. 장병들에 대한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때인데요. 마침 힘내라 군생활을 주제로 열린 군종 UCC 영상 공모전 심사가 한창입니다. 9월부터는 국민을 대상으로 온라인 투표가 진행되는데요. 장병들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참여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올해 두 번째로 열린 군종 UCC 영상 공모전에는 완성도 높은 작품이 다수 출품됐습니다. 육해공군과 해병대에서 100여 개의 팀이 공모전에 참여했고, 두 차례의 심사를 거쳐 32편의 작품이 선정됐습니다. 군종병이란 말을 감염병에 비유한 작품도 있고, 군 생활을 힘들어하거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걸리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국방부는 이 바이러스를, 근데 정말 힘들어 병, 따라서 군종병이라고 변명을 정했습니다. 증상은 기운이 없거나 정신분열증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군종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하는 드라마 형식의 작품도 있습니다. 군종에 대한 애니메이션도 눈길을 끕니다. 국방부는 이 바이러스에 대한 애니메이였습니다. 목탁과 종소리, 성경 넘기는 소리 등 종교 행사에서 나오는 소리를 모아 만든 뮤직비디오도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3차 심사는 국민이 참여하는 온라인 투표로 진행됩니다. 투표는 9월 1일부터 심사를 위해 개설될 유튜브 채널에서 참여할 수 있습니다. 기상식은 10월 24일에 열립니다. 다만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됩니다. 대상 수상자에게는 국방부 장관 상장과 상금 300만 원, 우수상과 장려상 수상자에게도 상장과 상금이 수여됩니다. 특히 병사가 입상할 경우 4박 5일에 포상 휴가가 지급됩니다. 시상식에서는 특별한 이벤트가 진행됩니다. 지난해에는 시상식과 함께 토크 콘서트가 열렸는데, 올해는 비대면 군종 퀴즈쇼가 준비돼 있습니다. 접수는 9월 4일부터 시작되며, 각 종단별로 12팀씩 참가할 수 있습니다. 이번 행사는 국방부 군종정책과와 CPBC 가톨릭평화방송, CBS 기독교방송, BBS 불교방송, WBS 원흥방송 등 4대 종단 방송사가 함께 기획했습니다. 지금까지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앵커 리포트였습니다.